기타 피처링을 또 부활의 김태원 선배님께서 해주셨어요 미기가 함께 부르는 희망가 여러분의 박수를 청해드려보겠습니다 이 풍질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부렸으면 희망이 좋갈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안에 봄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모 중에 또다시 꿈과 또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우리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은 좋갈까 강수화락에 엉덩덩덩 주세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좋갈까 위기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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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위기시의 희망을 받으시고 위기시의 희망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위기시의 희망을 받으시고 힘내세요! 화이팅! 만사가 춘 몸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굳은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노렸으면 희망이 좋갈까 희망이 좋갈까 희망이 좋갈까 희망이 좋갈까 희망이 좋갈래 희망이 좋게 희망이 좋았다